자 오늘 찍을 영상은 시오부, 시부즈, 어우 해총놈들 달려드는 거 봐 그리고 하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민경님이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라니님이었나? 라니? 네 라니라니 고라니? 바꿨습니까? 이제부터 라니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알아두시고 고라니다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 보물찾기랑 해골잡기 했으니까 이번엔 무역 해볼까? 좋아요 무역 자 이거 무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몰라요 이 첫 항해에서 한심한 의뢰한 물건을 전해주세요 한심만 앙씨가 보낸 한심해서 이런 것도 못하는 거잖아 자 보자 플랜더러 전초기즉 두 번째 일 오후 1시까지 흰 깃털 닭 한 마리랑 붉은 얼룩 닭 한 마리를 잡아와야 돼 근데 주변에 닭이 나오는 섬이 아니야 너희들? 아니요 근데 다 있던데요 근데 아 그래? 여기 바나클 케이로 한번 가보자 직급 반영으로 직진하면 되거든 네 저 처음에서 왔다 엄청 많이 털어왔어 섬 응 옷이나 내려오 뭐야 가봐 밑에 어 뭐야 그냥 바나클 케이로 우리가 오려고 했던 곳이야 주민이 NPC 있어 NPC야? 네 해골 아니야? 어 어 어 어 어 어 해골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어 해골이야? 잿빛 열쇠 주인이래요 얘 잡으면 어 뭐야 잿빛 열쇠 주인 아아악 낫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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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 이름 눈에 따라가 비슷하고 있는 해골 들어온 오 잿빛 열쇠까지? 오와 해골 뭐야 개 비싸 보여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근데 여기 붉은 닭, 여기 여기 여기. 대포 준비될요, 대포 좋아. 가자! 굿! 자, 나 이거 끌어올려줘. 네잉, 잠시만요. 3살입니다. 좀 더 아래구나. 상어, 상어! 빨리 끄셔! 상어! 상어를 죽이는 게 어때, 차라리? 왜 안 맞냐? 데미님 템 주고 있어서 그래? 야, 닭 죽었는데? 데미 닭짱은 챙겼어. 데미 괜찮아, 닭짱은 챙겼어. 아니, 닭 죽지 않았니? 닭이 없어요. 아니, 그거 상어를 죽여줘, 내려와서. 응. 상어를 죽이던지 배를 좀 더 가까이 붙이자. 예? 미션이 있어, 미션. 이건 또 뭐야? 어쩔 수 없나? 뭘까? 베들로트. 크라켄의 무덤 약탈자 페넬로페이. 어? 그건 또 뭐야? 이건 서버케드인 것 같은데? 그것도 해보자, 돌아가기 전에. 크라켄의 무덤이 어딜까? 저기는 크라켄이 엄청 많겠지? 이것도 제 목표예요? 크라켄 죽이는 건가요? 모르겠어요. 크라켄의 무덤인데 이미 죽은 거 아니야? 야, 여기서 닭도 잡으면 되겠다. 크라켄의 무덤. 찾았는데 엄청 커 섬이. 그렇지, 저 앞에 보이는 돌 섬 뒤에 있는 저 섬입니다. 저희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저 붉은 폭풍으로 하고 싶어요. 제가 꺼봐도 돼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건 또 뭐야? 오, 저거 뭐야? 저거 간지... 저기도 유튜브 왕인 것 같아. 야, 태풍이야. 저기 용이 살 것만 같아. 저기 가야죠. 용이고 자식은 저거 누가 봐도 태풍이잖아. 머저리들아. 가면 날아가. 내릴 준비하셈. 아니, 아직 멀어. 아직 멀어요? 근데 왜 시뻘겄지? 뭔가 무서운데? 여기 꺾겠습니다. 왜, 아니야, 아니야. 가, 일단 가. 여기 백화가 싸우는 거일 것 같은데? 내가 볼 때는 스켈레톤 만탈 건다. 여기 너 한 명 보인다, 벌써. 와... NPC일 수 있어. 여기서 NPC에게 배달하는 거잖아. 간다! 해돌이! 줄겨! 로또맛에서 탈 만할 것 같은데요? 그래, 가보자. 저 앞에 끝에서 칼 꾹 눌러봐. 아, 얜가? 네, 걔예요, 거의 NPC. 어, 찾았다. 야, 먹어. 웃는... 와, 그 조그마한 화분이 뭐라고 이렇게 웃는 거 봐. 유서가 아름다우시네요. 아, 그래서 닭 어딨어? 우리 돼지, 여긴 돼지섬인가? 돼지가 엄청 많은데. 그냥 닭은 토가까? 저기 불붙이는 것도 있는데. 불붙이는 건 또 뭐야? 이건 또 뭐야? 여기 어디야? 뭐야? 짜란. 어이, 배 씨, 민 씨, 돌아와. 항해하자. 닭을 못 찾겠으니까 퀘스트를 포기하고 다른 퀘스트를 타자. 그러면 퀘스트 받아놓은 게 있지. 빛나는 금 퀘스트를. 넘어가요! 4차는 아르르, 드리아, 워렌이 탈취한 제물. 이름이 왜 저래? 어, 진짜 딱 붉은 태풍 옆에 있는 섬으로 가네? 뭘 좋아해, 소화하지 마, 이 이치놈들어! 몇 명이라고 재민님. 한 번 들어가 보는 거 보다 나쁘지 않고. 나도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그럼 배는 멀리서 둘 테니까 너희들 헤엄쳐서 가. 에이, 재민님이 화면인데 가야죠. 이런 일 있어. 맞아, 카메라맨이 가야지 우리가 왜 가요. 재민님 여기 대포 타봐요. 아, 해군기지야 우리가? 해군기지? 컬러가 되는 거 아니야? 우와! 웨어! 웨어! 까비. 까비. 여기 상자가 두 개 있거든? 어, 여기 근처니까. 빨리 와서 파. 다들 모여. 모르겠으면 다 파 보면 알겠지. 저한테 좀 지도 좀 봐주세요. 몰라. 어 나왔다. 여기 왔죠? 뭐야? 왜 이렇게 찾았누? 근데 두 개야. 어 여기 있다. 그 해골 소리는 하지 않아요? 뒤에 그.. 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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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켜줄게. 상자 부터 파. 어 상자 두 개 나란히 있었구나. 저 배 치고 싶은데. 저기 공격하러 갈래요? 어 배 한 번. 아 근데 우리 팔고 그러면. 이번엔 팔고. 저 붉은 토네이도든 뭐든 가보자. 어디야. 일단 있는 걸 다 팔고 한 번 가보자고.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. 좋아요 좋아요. 자 모두 팝시다. 예스. 에잇. 뭐네. 아저씨. 요 이거 어떠세요? 어 팔 수 있네. 오늘에서 9,000원 벌었어? 아니 4,000원 벌었어. 아닌가? 3,000원인가? 우리 얼마 벌었어 오늘? 몰라. 많이 못 벌었어. 우리 적자야. 우리 웅크리즈였어. 우리 웅크리즈였어. 우리 웅크리즈였잖아. 상심하지마. 오케이. 10렙다. 골드오도 10렙 됐으니까. 이제 골드오도 신참 할 수 있죠. 구매해주고. 이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할 수가 있긴 한데. 지금은 필요 없고. 우리 붉은 토네이더나 구경하러 가자. 도와야. 유저보이면 한번 약탈도 도전해보고. 근데 이 게임 나온지 오래된 게임이라 고일 대로 고여서 우리가 지을 거야. 넘어가요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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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ững 티파트한 재밌는 거. .. talkin voulez. 요렇게 빠져나? 다 같게 다ира. 나한테 붙 Know ㅠㅠ 도와줘. 진짜 똑같 baby. 흐흡不能고 racism omdat realities. 흐흡 screens 다 Sasaki showed up 이 부분을 먼저 빠져데. 오어우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ㅉ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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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ali 우와 와 와 아 να 와 저거 오 민 용 Rub 나 다음 아까 Roh 니 lie 다이맥스굴이 맞다니까? 다이맥스굴이라고? 저 섬 봐봐요. 저 섬 앞에 뭔가 땡글한 게 있어. 뭔디? 털었던 곳은 아닌데? 뒤에 유저 있다! 죽여!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유저 있다! 어디? 킬 힘! 뒤뒤뒤! 그냥 쭉 가! 2방향으로 쭉 가! 2방향으로 쭉 가! 근데 쟤 배가 엄청 반짝거리고 돛대가 나부끼는데? 유령선 같은데? 왜 만나면 유령선이야? 아무튼 죽여! 내가 선장인데? 유령선 아닌 것 같은데? 유령선이랑 좀 다르잖아? 죽여 그럼! 사람이면 죽여! 안다! 개 못 써네! 유령선 맞아! 부쳤다! 어이! 조준해줘! 나 탔어! 쏴! 옆에서 쏴! 일찍 쏴다! 으아! 으아! 고마워! 단 내렸어! 단 내렸어! 이너 타고 돌아와! 어디가! 아이고! 우리 집 방에 있네! 확인 확인! 수투려 안 수투려! 한 발 있어! 정화의 화살! 잠시만! 저거 다시 날려주세요! 나를 알려주세요! 어 막았어! 세포박! 세민 간다! 간다! 으아! 너무 멀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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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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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밑에 누구 트레이 하고 있어? 좀 많이.. 많이 부서졌는데? 그렇게 많이 부서지 않았을걸? 오메! 좀 물 많이 들어왔다잉! 왜 나 부활하자마자 여기서 물 새고 있냐? 어 뭐 많이 날라와 님들! 어? 아우! 야! 야! 왜 이렇게 잘 맞춰! 야! 야! 나 탈게! 나 탈게! 오케이! 쏜다! 쏜다!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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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빙 간다! 됐어? 됐어! 아유! 짧다! 제발! 아유! 이거 드럽게 어렵네! 아니 쟤들 왜 안 붙어줘? 아악! 맞다 이태자고! 야 우리 보물 많아! 얘들아 보물 많아! 우리 보물 가져가! 미친 해골놈들아! 몸 좀 박치기! 넘어가! 화약통 들고 넘어가고 터트려! 왜 떨어져! 바보야! 올라왔어! 올라왔어! 잘했어! 터트려! 부셔버려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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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까지 터져! ㅋㅋㅋㅋㅋ 위치만 하자! 계속 위치만 하자! 어디야? 침몰했어? 어? 배치웠나? 자폭! 자폭 성공! 했어! 침몰했어! 우와! 우리! 싸움 20분 한 거 알아? ㅋㅋㅋㅋㅋ 아니 추노만 20분 했어! 어디갔어? 배 어디 침몰했어? 어 잠시만! 야! 바다가! 어? 바라타 좀 많이? 조졌다! 야! 대포장전해! 조졌어! 크라켄이다! 대포장전해! 아니 잠깐만요! 침몰! 침몰! 야 우리 바닥에 물 엄청 찼다! 아니 야 방산비가 제대로 잡아주네! 대포장전하고 빨리 쏴! 야 배가 왜 못 흔들냐가 뭐야! 장전해! 죽기 싫으면 말이야! 대미님! 왜? 우리도 왜 여기까지야? 조용히 해! 물 퍼! 물 퍼! 물 퍼! 물 푸라고! 물 퍼! 물 퍼! 물 퍼! 다 내리라고! 계속 출발하겠어! 물 퍼! 침몰! 침몰! 그렇게 우리의 모험은 끝났다고 한다!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!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!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! 유바! 유바! 생강이로! 너무 잘하 analyses! уди våє! 어 mont디의 미래를 rubля고! 여uffed 하셨어! 이럴 apartments에 있는 걸 말씀을 해주세요! 서쪽도 잠시, 사면! 자. 남편은 마음이 붙어였 거예요! 오, 여보! 너무 잘하는거같이 왔어요! 서쪽도 잠시. 나는. 어렸을까? 우리의 마을 탯수는. 그는 아주 달려있어!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argument하시고요! 감사합니다.